한국 전공이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박목, 독박, 박봉, 각자 도생입니다. 미국 전공이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학생, 법적 보호, 성장, 박봉입니다. 전공이는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뭐를 처리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교수님과 의사소통을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좀 피곤한 면이 있는데 항상 누군가와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배우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과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제가 내과에 팔려갔을 때 경험을 들어보면 1년차 전공이가 최대 10명 정도 입원 환자의 주치의 역할을 하고 2년차나 3년차 전공이 한 명이 1년차들 2명이랑 묶여서 이렇게 셋이 팀이 돼서 9년차가 머리의 역할을 합니다. 머리를 쓰는 거죠. 9년차는 자신이 메인으로 환자를 보지는 않고 필요하면 가서 볼 수도 있는데 보통 1년차들한테 보고를 받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국과 다르죠. 한국은 같은 병동에서 5년차가 배치가 되면 각자 맡은 환자를 보지 5년차가 아랫년차와 환자를 같이 보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물론 선의에 의해서 윗년차가 아랫년차를 가르칠 수는 있지만 이게 정규 업무로서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전공이 1년차가 몸으로 뛰고 실질적인 병력 정치라든지 physical exam, 신체 검진, 오더내는 역할을 맡고 고년차가 환자에 대한 최종 계획을 짜는 것을 도와주죠. 회진 씨의 전공이들은 자신이 어떤 처치를 왜 내리는지 자신의 머릿속의 논리 흐름을 말로 계속 공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윗년차가 많은 답을 미리 전연차한테 준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교수님 앞에서 약간 연기를 하듯이 본인이 생각해낸 것처럼 발표를 하는 건데 지도 교수님은 회진 때 전공이들의 의학적 판단, 논리의 실수가 있으면 이를 굳혀주면서 교육을 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이죠, 말 그대로. 이거를 1년을 하면 1년차가 2년차가 되었을 때 본인도 아랫년차를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토론하고 가르침 받고 같이 생각하고 이런 걸 1년을 했기 때문이죠. 또 본인이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엄청 배우거든요. 그때 돼서야 가르칠 상황이 돼야 사실 제일 많이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쪽팔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제일 많이 논문도 찾아보고 최신 직연도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많이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회진 시에 한국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교수 앞에서 길게 평소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가 집단회 아니면 적은데요. 미국은 일반 회진 때 캐주얼하게 말로 발표를 굉장히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 1년차가 끝날 때는 아무 종이도 안 보고 환자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다 발표할 수 있게 수련을 시킵니다. 한국보다 훨씬 말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고 수련 동안에 영어 스피치 과외를 받는 셈입니다. 말을 안 하면 바보 취급을 받기 때문에 계속 그냥 머릿속에 생각을 떠버려야 되는데 한국은 아는 걸 많이 말하면 자랑한다고 코멘트를 많이 받고 지적을 받는데 나대지 말라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미국에서는 집단의 배움의 기회를 넓혀주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미국은 참 평가를 많이 합니다. 매달 담당 교수와 두 번 1대1 면담을 하죠. 중간에 만나서 내가 두 주 동안 지켜보니까 너는 이런 게 부족해서 이런 걸 좀 노력을 해보자 남은 기간에 그리고 마지막 만남에서는 그게 제대로 고쳐졌는지를 평가를 받고 잘했으면 칭찬을 받고 이거를 문서화를 시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이런 문서화된 평가 매달의 평가를 모아서 프로그램 디렉터와 1대1 면담을 하고 아까 말한 ACGME에서 정한 6가지 영역에서 진척 사항을 확인을 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를 하죠. 한국에서는 교수들 사이에서 보통 레지던트에 대한 뒷소문이 돌고 있다는 말은 들어도 이런 객관화된 데이터를 받아보거나 개선 방향을 앉아서 논의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적으로 전공의들이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직은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 나이트 플로트와 숏콜이라는 게 구분이 있다는 게 한국과 좀 다른 점이고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까 말했듯이 숏콜이 있어요. 그래서 4시부터 나이트 플로트가 출근하는 8시까지 병동 당직을 서고 집에 가는 개념인데 이때 최대 2명까지 신환을 볼 수 있게 캡이 있습니다. 너무 환자가 갑자기 많아져서 늦게 퇴근하면 안 되니까 2명까지 보고 나머지는 8시에 들어오는 나이트 플로트가 거기서 인계를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밤에 졸린 환자들 깨워가면서 이제 보는 이제 그렇게 숏콜을 하면 ACGM이 규정상 다음날 정상 출근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전공이 1년차 때 저희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이제 기다리면서 병동으로 오는 신환을 최대 2명 입원시키는 당직이 있었는데요. 고년차가 이때는 옆에 딱 붙어가지고 환자 면담하는 것부터 오더 넣는 거 의무 기록 작성까지 이제 1대1로 다 가르쳐주고 저는 전문의를 한국에서 한 입장에서 가서 이렇게 1대1 지도를 받는데 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영어도 불편하고 그 적응하는 기간에 너무 일이 오래 걸려서 다른 동기들보다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그런 생활 2년을 넘기면 그때 본격적으로 적응이 되면서 한국 분들은 분명히 포텐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았던 거는 저는 서로 다른 고년차 업무 스타일을 배울 수 있었던 게 좋았어요. 1대1로 붙어서 정말 옆에서 딱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 1년차 때는 자정까지 일을 못 끝내면 옆에 있던 고년차가 그냥 남은 일을 받아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1년차는 집으로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고년차는 어차피 24시간 당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자고 다음날 집에 가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고년차는 어차피 병원에 있는 입장에서 자기가 옆에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일을 물려받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었고 ACGM의 규정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구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12시에 집에 보내면 다음날 8시 사이에 8시간 휴식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ACGM이 그 규정에 따라서 이게 적법한 그런 당직 구조거든요. 그래서 1년차 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똑똑하게 설계가 잘 돼 있던 것 같습니다. 밤 당직 시에는 특히 이제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꼭 밤중이라도 교수님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밤중에 퇴원하면은 이제 리스크가 있잖아요. 안전한 환자가 밤에 갑자기 퇴원하지는 않거든요. 항상 이렇게 돌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이 전공의의 어떤 그런 법적인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서 교수님이 최종 승인을 항상 해주시고요. 이때 대신에 전화로 교수님께 세세히 발표를 해야 되죠. 전화 붙잡고 한 30분, 40분 이렇게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길게 전화 통화를 해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전화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말도 많이 하고 미국에서는. 교수는 전공의 의무 기록에 이제 어테스테이션이라는 걸 남기고 코사인을 하는데요. 전공의와 이제 이런 내용을 의논했고 이런 논리에 의해서 전공의의 판단에 동의를 한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런 면에서는 좀 내가 새롭게 판단을 해서 최종은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글을 남기면서 코사인을 하기 때문에 책임을 교수가 명확하게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글이 남기 때문에. 한국은 제가 볼 때 코사인은 하는데 얼마만큼 교수님이 관여했는지 문서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리스크가 여전히 전공의한테 전가가 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정신과 진료를 이제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교수가 동일한 진료 행위를 수행하고 의무 기록 작성하는 걸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해보는 진료를 하는 의무 기록은 이때는 교수님이 써주시고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서야 전공의로서 제가 진료를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교수님이 그 전체를 옆에서 지켜보고 이제 피드백을 받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야 이제 독립적으로 환자를 보고 교수님께 케이스 발표를 하고 최종 치료 방향을 이제 승인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보통 이 과정을 이제 스태핑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또한 이제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 및 회진 시에 미국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서 환자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봅니다. 전공의들은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진료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면담을.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교수나 사회복지사가 뛰어들어서 마무리를 하고 의대생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서며 의대생이 시작하고 전공의가 그걸 이어받기도 합니다. 매 진료 후에는 전공의는 이제 팀에게서 피드백을 받고 의대생들은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이 외에도 같은 연차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병동 환자, 이제 자발적으로 인터뷰를 하겠다고 한 환자를 면담을 하고 그룹 피드백을 받는 그런 과정도 초기에 있었습니다. 수련이 끝나서 현재는 지금 저는 콜로라더 어린이병원 외래에서 진료를 보는데요. 본과 2학년 의대생 2명과 일하면서 보통 하루에 신환 1명, 60분 진료, 재진 환자 한 5에서 6명, 각각 30분씩 이렇게 환자를 봅니다.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환자를 교과서적으로 꼼꼼히 볼 수 있고 그걸 또 의대생이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꼼꼼히 스탠다드로 환자를 보는 방식을 의대생에게 교육을 합니다. 제가 서울대에 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는 교수 한 명이 많게는 외래에서 하루 100명까지도 보았던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100명씩 보면 절대 교과서적으로 제대로 된 면담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해집니다. 전공의들이 또는 의대생들이. 한국 인턴 시절에 맡았던 각종 잡니를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는데요. 서울대병원 내과 인턴 주된 잡이 뭐냐고 물어보면 드레싱, 관장, 야간에 IV 삽입, 컬처, 심전도 비위관 삽입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미국에서는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보통 간호사가 하고요. 전혀 교육적이지가 않죠. 오히려 왜 이 환자에게 지금 이 검사를 내야 되는지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건 교육을 안 해주니까요. 또한 한국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에게 연구 업무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공의 때 연구 보조원들이 해야 될 만한 연구를 위한 환자 추가 평가 같은 일을 전공의에게 맡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 평가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래 정식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제공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임상과 관련 없는 연구원 일이 전공의에게 떨어지는 데에는 한국 전문의 자격증을 따는데 일저자 논문을 쓰는 것이 필수화된 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 범위를 넘어가는 일이 내려왔을 때 이걸 막아주는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한국 의국들은 보통 이런 목소리를 내면 보복을 두려워해야 되는 폐쇄적인 환경이기 때문이죠. 미국은 전공의 때 연구나 논문 작성이 강요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임상 수련이고요. 대신 의료질 향상 관련 퀄리티 임프브먼트 QI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건 ACGME에서 지정한 필수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전공의를 위한 수업 시간이 따로 있고 이동안 환자는 교수님이 대신 봐줍니다. 전문의 시험 범위를 기본적으로 다 레지던트 프로그램에서 수업을 해주고요. 제가 한국에서 전문의 시험을 보기 전에 약 3개월간 업무를 면제받았는데요. 이것이 한국 전공의 수련의 질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수련 자체가 탄탄하다면 4년 전공의 과정 후에 왜 공부를 따로 해야 될까요? 전문의 시험을 위해서. 한국 전공의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박목, 독박, 박봉, 각자 도생입니다. 미국 전공의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학생, 법적 보호, 성장, 박봉입니다. 공통 테두리는 박봉인데 저는 다른 가치들이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조에서 전공의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건 매우 어려울 겁니다.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 수가 혹시라도 늘어나게 되면 그때 가서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건 더더욱 어려워지고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공의 수련 과정은 미국처럼 충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면서 전문의로서 꼭 배워야 되는 기술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챙겨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외과 전공의는 졸업을 해도 충수돌기염 수술을 혼자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의가 되는 4년 동안 교수님이 환자를 60분간 꼼꼼히 교과서대로 초진을 보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의사나 직역 간 의사소통 능력 등을 사람 댐댐이나 싸가지로 보지 이걸 기술, 스킬이나 교육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료 기술 외 영역에 대해서도 ACGM이처럼 평가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의도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평가를 받아야 하며 교수도 전공의들에게 공식적으로 평가를 받는 루트를 마련해야 되고 전공의들로 하여금 익명의 설문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각 전공의 과정이 커리큘럼을 공개를 해야 되고 전공의 수료를 할 시 어떤 기술을 배울 수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또한 미국 매치 과정처럼 전공의 선발 과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내정 같은 불투명한 과정은 21세기에는 없어져야 되는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전공의는 수련 중 주면허를 취득하면 타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박봉을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한국 정부가 사직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전공의들이 타 병원에서 근무를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탄을 했습니다. 한국 전공의들이 헌법상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치력을 의사단체에서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enz은 45번을 입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합니다.